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저는 잘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잘 보내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미국 상황부터 쭉 보고 갑니까? 네, 상황 보기 전에 잠깐 그냥 언급을 좀 드리면요. 작년 9월, 10월에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2018년도에도 약 15%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3,000% 부근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 좀 전에 보니까 한강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있는데 너무 시장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며칠 사이에 단기 매매하는 것들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고 이럴 때일수록 올 초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진검승부다. 작년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또 극복해내야지 농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익 투자에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좀 가져보시는 것 같다. 박 부장님이 증권회사 영업을 몇 년 하셨죠? 25년 됐습니다. 25년 차 증권맨의 말씀입니다. 정프로 새겨들으세요. 아니, 그냥 뭐 좋아요. 버틸 수 있는데 마음 편안히 가질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잘 갈 것 같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까 김 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투를 치고 꺾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좋은 주식이 다시 되는 그런 것을 믿고 가시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 나스닥이 2.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가 0.97% 올랐습니다. 극단적으로 약 3% 이상의 벌어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확연하게 국제 숙률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S&P 500이 0.5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 유럽의 독일이 3.3% 올랐고 영국이 1.3% 유러스톡수가 2.5% 이탈리아가 3% 올랐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성장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벤트성 거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이격이 벌어지는 차별화가 되는 것은 백신 접종의 효과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죠. 일부 변형된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가고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국회 발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유가가 67달러까지 올랐다가 어제 지적적 이유로 인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64달러까지는 떨어졌었고요. 달러는 92.4포인트 레벨까지 갔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기는 서서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즉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선진국 위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이머진 마켓에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인더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제 수익률은 1.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과 성장주, 이머진 마켓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위아라도 약세가 됐고 원하는 지금 1,141원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의 비우족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금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이 2,000달러를 돌파하니 많이 했는데 1,67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이 떨어지는 걸 보면 시장은 확연히 가치주 쪽으로 그리고 경기 회복 쪽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랠리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차트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겠냐.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양책에 서명을 하고 나면 이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게 지금 국제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은요. 이번 주에 미국의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회 입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수익률이 단계적으로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응착률이 굉장히 작았어요. 즉 이게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국제수익률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응착률이 적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수익률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걱정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7년물의 응착률이 벌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똑같이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시장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채수익률이 올라가면 누군가 또 시장 달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이 하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다음 주에 FNC 회의가 16일, 17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말 못하게 되죠? 네. 코멘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옐런이 했더군요. 네. 옐런이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피상적인 얘기들만 계속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목들의 등락을 좀 살펴보면요. 페이스북이 3.4%, 애플이 4%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머저는 1.6% 빠졌고요. 마이큰 테크놀로지가 4.4%, 테슬라가 5.8% 빠져서 563달러가 됐습니다. 필라 대표 반도치 수가 5.4%,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테클로지 인덱스가 1.96%, 엔비디아가 7%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하락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걱정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고점이 880달러예요, 종가에. 그럼 30% 하락하면 616달러고요. 그리고 약 40% 하락을 하면 528달러입니다. 지금 563달러거든요. 테슬라가 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뭐라고 할까요? 헛개비 주식들,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온 주식들. 그런 주식은 50% 이상 하락을 해요. 고점으로, 고점되면 50% 이상 하락하고 머니치하는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런 주식이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의 37% 정도, 35% 이상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4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이건 저가 매력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의 매수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게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 돼. 그럼 막 던지는 이런 거래에 우리 하면 안 된다는 표현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요즘에 떨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EQ 전망을 굉장히 높이 발표를 했어요. 상향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보통 회사는 보조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전망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사야 되잖아요, 사실은. 테슬라하고 마이크론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겠네요. 물론 달리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가격 측면에서 제가 본 거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가치 측면에서 지금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디즈니가 작년 4월에 93달러였는데 지금 201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제 6%를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메이시스가 16% 백화점이죠. 16%? 그리고 헤이즈가 의류 액세서리인데 18% 올랐고요. 플라커라는 의류 회사 9% 올랐습니다. 플라커 신발 가게죠. 신발 가게. 전반적으로 소비재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반대로 바이두가 11% 하락했고 램 리서치 8% 하락, 준비료 7.8% 하락. 확연하게 시장이 어제 이렇게 극명하게 참여를 나타났습니다. 52주 신고가라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쇠브론, 시티,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포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냈어요. 전반적으로 가치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보면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 우리나라의 KB금융이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가 사실은 있는 팩트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주들이 막 오르고 반도체 주는 빠져요. 그러면 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반도체 다 팔고 은행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언제 타이밍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꺼냈으니까. 지금 어쩌면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설명하고 나서는 여기 약간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국제수익률이요.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샀다가 그 반대로 움직이는 다음 주에는 또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전략과 투자 가치를 계속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이런 물가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신청만 30년 국채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시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있냐면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훨씬 더 많이 풀은 거고요.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그때 국제 산부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원자재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유가도 안 오르고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가 궁금한 바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성장이 계속 있었고 돈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게. 시장은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필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시장은 유동성 기반의 시장의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펀더메탈을 얘기를 하면서 경기 연동의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추세 전환의 시장이 아닌 시장의 성격이 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이 변동성을 이해를 하셔야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보지 말고 시장의 주도력의 변화다.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전략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략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전 혹은 한 달 전쯤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 고점 매도는커녕 계속 저점, 저점, 저점 이렇게 나가니까 그 전략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대에는 확실히 언택트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다 샀는데 계속 떨어져.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한 번 사면 엉덩이 잡고 왔다 갔다 들썩이지 말고 쭉 가야지 생각했던 그 전략들. 다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자고 하는 거로 죄송하지만 그건 전략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그냥 그런 거고요. 소원이지. 그냥 그런 거. 소원을 말해봐. 죄송합니다. 그건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전 세계 투자 대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했는가를 설명을 한 번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한 번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짐슐레이트나 짐 마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 주식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성장 이익도 많이 나고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저는 가지고 있어서 지금 빠지면 저는 안 팔 겁니다. 현금 있으면 저는 더 살 거예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수위 윌리엄 오닐처럼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모형 관리를 좀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 추세의 방향이 바뀌면 그 추세대로 움직이겠죠. 내가 윌리엄 오닐처럼 차트나 이런 추세를 추종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거래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형주의 가치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그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본인의 투자 전략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폭락하는 시장이면 그런 전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섹터가 바뀌고 종목이 바뀌고 또 변화를 겪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 내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주식을 그냥 두려움에 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주식은 더 사애되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 시간에 주식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우리 직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차 한 잔 하면서요. 새벽에.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에 잘 잡아야지 된다. 이번에 종목을 잘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해요. 이 타이밍에. 네. 이번 하락에.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있고 다음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다면 이번에 어쩌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올라가면 저는 이제 드디어 상투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남은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직전에 고점까지뿐이 못 갈지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3천 포인트 전후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기대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가 그다음 고점이라면 이번에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하거나 어떤 종목을 잡아내지 못하면 그다음에 또 쳐다보는 게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시장이 막 좋아요. 이제 시장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뛰어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물리는 거예요. 또 막차를 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항상 종목을 교체해야 되고 내 그다음 전략을 생각하고 시황을 좀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판단입니다. 시황을 맞출 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쟤를 말씀드리면 저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 상승에 어떤 게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상승폭이 더 클까 업사이드가 클까 그렇지만 나쁠 때는 막 나빠서 비관적으로 보고 좋을 때는 막 환호하고 늘상 주시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좀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난 8월인가 9월에 박병찬 부장이 그때도 장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하다가 제기를 할까 해서 그 이후에 가장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연기금이 그때 매도했고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지금 시점에서 왜 제기를 이렇게 하는가라는 푸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의 푸념은 제가 제기를 왜 이래라는 푸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연준에 보채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징징이 되는 거죠. 징징이 되면서 조금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다우선 산업지수는 어제 신고가까지 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61도 평균선 아래에 있고 S&P 500은 61과 21도 평균선 사이에 있거든요. 이들 지수가 61도 평균선 아래에서 헤매고 있으면 곧바로 뭐라고 뉴스에 뜨냐면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영역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연준이 나서요. 그러면 연준이 나서서 그때 정책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연준에 바라는 정책은 장기국채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수익률 떨어뜨려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시장 지켜보면서 인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 진짜 제기를 좀 하지. 빨리 좀 해주지. 이거 꼭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푸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언제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딱 등치 관계는 아니라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25년 이상 주식 시장에 정말 이게 정글이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은 분의 이 얘기는 좀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 드릴만 하다. 정프로. 여기세요. 저는 지금 이제 세 단어만 지금 제 귀에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단계 전장. 반자전. 반자전만 외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시간 있으면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갔죠. 제가 사실 보고서를 읽어드리는 입장은 아닌데요. 지난주와 재지난주에 삼성증권 리셀센터에서 제목이 쇼티즈를 보다. 이거 혹시 다른 분이 여기서 읽어드리나요? 아니요. 안 읽어요. 제가 최근에 오래 본 보고서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삼성증권에. 한 분이 쓴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쓰셨는데요. 제목이 쇼티즈를 보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자관을 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왜냐? 저상중이었고 돈이 은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와 더 큰 규모의 유동성이 제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드디어 됐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현금이 직접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무차별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원자재.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ATS의 가격이 나오는데 원자재만 오른 게 아니고 곡물도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심지어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돈 싸들고 미술품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더라고요. 미술품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기서 제 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쇼티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급의 브릿지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쇼티지를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돈이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넘치는 돈을 투자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무차별로 상승하는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건 나쁜 쇼티지라고 정의를 하고 이건 정상화되는 자체가 붕괴와 이퀄 관계이다. 가격이 빠질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밸류체인 교란에 의해서 쇼티지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쇼티지나 또는 특정 상품의 쇼티지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삼성증권에서 이사간 쇼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이 그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가 정상화되겠죠. 지금 여기가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반도체 소재, 자동차형 반도체, 화학 소재, 조선, 해운. 이게 지금 쇼티지라는 말이 기사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분간은 이쪽으로 쇼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거니까 그동안에 괜찮았잖아요. 이번에 좀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HMM 이런 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HMM도 그렇고 해운지도 많이 뜨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쇼티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신과 현실 사이에 쇼티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혁신을 일어나는데 현실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S커브도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데 이건 좋은 쇼티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은 주식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급등했다가 제가 예전에 테슬라 얘기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급등했다가 조종도 큰 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정상화되면서 성수 단계로 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섹터가 어디냐. 지금 삼성주권의 얘기로는 뭐냐면 미래차, 배터리, 자율주행,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이건 지금 코로나만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쪽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쪽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4차 산업에 가속화가 되면 혁신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힘든 상황이 구간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고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구분을 해놨고 내가 지금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던 나쁜 쇼티지 넘치는 돈이 투자할 곳이 부족해서 무차별 자산가격이 일어났는데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정상화되면 빠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체인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한 것은 그간 동안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혁신과 현실 차이의 쇼티지는 지금 힘들더라도 이후로 보고 거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저는 가슴이 와닿고 좋아서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쇼티지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쇼티지 종목들을 지금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시군요. 오늘 우리 박경찬 부장님과 아주 재밌으면서도 뼈 맞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가서 특훈을 좀 받자. 그럴까요. 멘탈을 좀 잡아야 되겠어요. 잡안전. 나도 그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뭐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 나마저도. 우리 박경찬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 그러면 교보집권의 박경찬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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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